하하 어?너 집에 가야 할텐데? 못잡는데? 아아! 잡네! 선일의 파트 때문에 가자! 괜찮아 괜찮아 집에서 들어오지마 그냥 천천히 들어와도 돼 오케이 나이스 파리아나 역시 역시 파리아나 위치가 너무 안좋아 파리아나 그러나 파리아나 궁은 대박 나온다 잡아 좀 쓰레쉬네 sneaky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żenie 해요 vel 양보는 화장품hã to text 안 먼저 prere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